잘 사용하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아 잘 쓸게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면 130레벨까지 그냥 충분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근데 혼무기 끼니까 애들이 그냥 녹는 데야? 와 저 혼무기가 진짜 세구나 인공면에서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107레벨 달성 아주 좋습니다 107레벨 달성했고 이어서 가볼게요 아 근데 이두관계 잡아야 되네 이두관계 사냥터로 또 이동해봅시다 오케이 108레벨 이제 선녀를 잡으면 됩니다 천음선교 갑시다 국민사냥터 천음선교 4에서 황골탈퇴하는 111레벨까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레벨 109레벨 달성 나이스 나이스 레벨 110 달성 이제 1업만 하면은 드디어 황골탈퇴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 1업만 좀 더 열심히 해보고 황골탈퇴 빨리 해보도록 합시다 도와주시는 르블레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축하도 감사드립니다 일단 111레벨 달성 드디어 111레벨 달성을 했고 이제 석화장터사 황골탈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본직원님이랑 르블레이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정말 빠르게 레벨업 했네요 일단 황골탈퇴 한번 하러 바로 가봅시다 아무튼 전직을 하기 위해서 황골탈퇴 근본직원님이랑 르블레이님이 도와주시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영물방어를 지금 포션을 안까지 와서 못쓰는데 확실히 좀 태극이 계속 통하네요 얘들한테는 근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갔는데 든든해 든든 벌써 끝났어 와 대박 이제 가오의 축복의 무리비속 제가 쓸게요 축복의 무리비속 쓰고 이제 경험치를 받잖아 그러면은 경험치 더 받아요 한번 봅시다 야 시다이스 야 보세요 나 지금 경험치 0%였잖아 거의 1% 아니면 0%였잖아요 나 축비쓰니까 지금 91%야 이거면은 솔직히 축비 투자할만 하지 않나요? 오케이 황골탈퇴 시청자분들의 도움으로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요 황골탈퇴 선거 모든 포인트 초기화 그리고 능력 상승치 40포인트 그리고 무공상승치 20포인트 획득했네요 스케일 포인트 준거구요 이제 저는 선으로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대로 갈겁니다 그대로 사파장소사 갈거구요 그대로 사파장소사로 130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골탈퇴도 했겠다 망부석 이벤트와 허리띠 이벤트도 있으니 여기서 화경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냥도 무난하게 잘 되네요 레벨업 오케이 114레벨 달성 오 레벨 118레벨 달성했습니다 오케이 119레벨 달성했습니다 야씨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레벨업을 하는데 아 너무 좋구요 오케이 120레벨 달성했습니다 야씨 벌써 120레벨이에요 이제 1레벨만 하면은 선호사 캐스트 그런거 다 깨봐가지고 한번 레벨업 좀 해봐야겠네요 나이스 121레벨 찍었구요 이제 망부석 사냥을 여기까지 하고 선호사 퀘스트를 본격적으로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호사 퀘스트 또 이동해서 또 깨보도록 하죠 오케이 122레벨 달성 오케이 123레벨 달성 오케이 124레벨 달성했습니다 선호사 퀘스트 중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 했구요 또 이어서 또 깨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125레벨 달성 오케이 126레벨 달성 퀘스트 하면서 경호치를 메꿨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 한거구요 이어서 또 레벨업 합시다 배고프다구요 오케이 127레벨 달성 그러나 레벨업 128 오케이 129레벨 달성했습니다 129레벨 달성했고 이제 화경까지 1레벨 남았는데 이제 다른 퀘스트 같이 하면서 또 레벨을 해볼게요 축비 깔고 한번 합니다 퀘스트 완료 오 잠깐만 갑니다 130레벨 달성 나이스 야 이게 얼마만에 되는거냐 야 확실히 축비가 다르구나 와 축비 하나로 진짜 경호치 몇 퍼차는거야 와 진짜 대박인데 뭐 아무튼 130레벨 달성했구요 바로 화경하러 한번 가봅시다 오 죽었나봐요 대하차련 죽었습니다 오케이 끝 야씨 고맙습니다 달빛전사사수님 그 르블레이님 아예 뭐 지옥돈 주머니는 뭐 다 드릴 수 있죠 일단은 좀 길고 길었던 그 육성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신 시청자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구요 이제 다음부터는 맘로크 맘로크 제가 있는 그 맘로크 133레벨짜리 또 육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이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